우리 광천마당놀이는 함경남도 지역의 전통문화놀이입니다. 지금 분단되어 있었지만 분단되기 전만 해도 광천이라는 지역에서 지금은 단천으로 지역이 변경되어 있죠. 거기서 하나의 퉁소를 중심으로 한 마당놀이, 농악과 원율놀이, 신하우 마당놀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막을 갖고 움직이는 퉁소 중심으로 하는 가무악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광천마당놀이는 기악극이죠. 퉁소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겨루기 마당을 하면서 거기서 음악과 민요와 또 재담이 같이 섞여서 아주 재미있는 함경남도 전통문화이면서 마당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함경남도 퉁소 신하우학이면 함경남도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이죠. 앞으로도 계속 전승하고 계승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퉁소 신하우 보존해서 전승하고 있습니다. 농악이 맨 먼저 나오죠. 이건 함경도에서 전승되었던 농악입니다.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음악적 구조를 보게 되면 구별이 안 되겠지만 그쪽 함경도의 안땅장단이라든지 또는 그쪽의 넘놀이장단 이런 장단의 구성이 잘 돼 있죠. 그런 농악을 중심으로 하는 앞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율놀이 거기는 검무와 무동이 같이 어울리는 놀이가 있죠. 마지막으로 퉁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와 마을이 같이 대항하는 놀이 이렇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함경남도 지역은 북한에 지금 돼 있는 지역이겠지만 남한에서 분단 이후 70년 동안 그동안의 전통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전승해야 되겠죠. 이번에 이런 60회 전국민숙예술축제에 광천마당놀이가 연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대기해서 우리가 전통문화를 좀 더 계승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함경남도 광천마당놀이 화이팅! 함경남도 광천마당놀이 화이팅!